안녕하세요 전 글쎄요 오늘은 제가 이브이랑 같이 책을 읽어볼께요 안녕 나는 풍요만 이브야 The king and the kingdom The king and the kingdom 이런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Jesus traveled teaching about the kingdom of heaven and crowds followed him They didn't know yet that Jesus is the king but he taught them how to live as people of his kingdom 음 어 예수님은 어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어 무엇을 가르쳤냐면 음 음 어 어 어 천국에서 어떻게 사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었어요 그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힘들어. 마음이 악하면 악한거고 좋으면 좋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처럼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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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생기라고 말했어요 뭐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렌지가 안 떨어지네요 되게 여러 개 쌓는데 나뭇잎에서 그냥 오렌지를 쌓는 굿 뉴스 뉴스 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기도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돌로 아주 튼튼하게 집을 만들어서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큰 파도가 몰아쳤어요 그때 집이 돌로 만들어져서 부서지지 않았어요 곧칠 수는요 곧칠 수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지, 나의 힘으로 가득한 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지 어떤 사람은 모래로 집을 만들었고 아주 부드러운 모래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도 화조가 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흘러내렸어요. 부서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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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러그저 제가 많이 색칠했나봐요 우리 아름다운 색칠할래? 네 제가 많이 색칠했나봐요 우리 아름다운 색칠할래? 네 굿 굿 굿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색이 아닌데 이색인가? 이색이 맞네. 오렌지 나무. 이색이. 파란색이 예쁘죠? 나무 새끼. 이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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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서 훌륭한 원화 현실에서 희망한 아 현실에서 상태라 어머나 엣 성태라 아 아 아 아 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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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으로 물을 세주고 배도 들어주고 파란색으로 음... 음... 저 배를 무슨 배를 만들까요? 노란데가 예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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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many Rachel 하나를 vere cứonds 나머져있어서 또 이걸로 그래요 그 다음에 머리색은 까만색 피부색은 내 손에 얼굴 색이랑 똑같아서 아, 저거 뭐야 얼굴 색을 바꿔야겠네요 네, 사진 찍혔어요 우와, 여기 파란색 The King and the Kingdom 네, 오늘은 The Kingdom The King and the Kingdom이라는 얘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화면을 켜드릴게요, 이제 네, 오늘은 제가 아로마랑 같이 읽어봤어요 얘는 포켓몬 인형인데요 학교 앞에서 5,000원을 팔아서 제가 샀었어요 너무 귀엽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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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וך programmer